Q. 오늘 약간 잡지에서 훅 튀어나온 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감사합니다. 좀 포인트를 그렇게 주신 건가요? 아 오늘 뒤에 백이 레드라고 해서 블랙으로 일부러 맞췄어요. 배우라 그런지 약간 마틸다의 느낌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좀 그거 보시고 오신 거 아니에요? 아니면 어떠세요? 아 그게 아니고 제가 드라마 스페셜 촬영 때문에 머리를 자르게 돼가지고요. 지금 기르는 중입니다. 근데도 이렇게 또 스타일리쉬를 딱 맞춰가지고 스타일리쉬하게 조선미 씨가 좀 얘기하고 싶은 이런 거 신경 쓰면 얼굴 되게 좋아진다. 이런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. 저는 또 건조한 편이어서 항상 수분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. 저는 거의 두 통씩 물을 드시는 것 같아요. 너무 항상 촉촉한 데 있으셔서 축하해서 부탁드릴게요. 저는 벌써 데뷔 때부터 쭉 함께해서 제니랑 한 지 지금 벌써 7년째가 되었는데요. 또 의미 있는 일을 자선받아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. 네. 파이팅이요. 아 고맙습니다. 네. 네네. 아 오늘 정말 잡지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 같아요. 또 첫 번째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 같아요. Danke harbor 오늘 영상으로 뵙on